불황히 찾아와서 생을 마감했네 종로역에서 생을 마감했네 종 위에 걸어가며 숨을 멎었다며 죽을 때쯤에 식탐도 잃고 말았지 다음 생에는 통역해삼을 맞춤 거 잘 지키는 부자로 태어날래 아직 한마딤 택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똥마사이스크림 벌써 그리워 미래에 잔뜩 먹을 수 있길 바라며 그리워 미래에 잔뜩